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 시드머니는 출발은 953만 4천원으로 들어가고요. 대략 한 10억만원 20만원 정도 수익 없고 오늘도 한번 행복하게 퇴근하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룰렛에저 방에서 유러피언 룰렛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도전할 시스템은 피보나치 시스템이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만원 베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오늘도 점심값, 담배값, 커피값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아이스크림값 해서 오늘은 또 햄버거가 땡기네요. 이렇게 33번이 나왔고요. 첫번째 베팅은 무산됐고요. 두번째 베팅은 세컨더즌에 다시 만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동안 영상을 업로드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미국 전역 카지노 그리고 필리핀, 한국 이렇게 해서 카지노만 다니면서 갬브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왔고요. 제가 노트북을 챙겨갔으면 여러분들께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 시켜드리고 했을 텐데 제가 아이고 제로가 나왔는데 못 가져갔어요. 컴퓨터를. 그래서 3개월 정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을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영상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행을 다음에 갈 때는 꼭 제 노트북을 함께 가져갈 거예요. 항상 두 개의 노트북을 가져다니거든요. 성능 좋은 거를. 그래서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긴 여행이었죠. 물론 너무 행복하게 또 영어로 가냐? 아니지. 7번이지. 오케이 2만원 베팅 실패했고요. 이제 3만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요. 굳이 만원 베팅으로 하실 필요 없으세요. 1,000원, 2,000원, 5,000원. 이걸 가지고 모디파이 하시면 돼요. 약간 변경, 변형. 오케이 저는 어떻게 베팅 하냐면요. 첫 번째 1만원, 두 번째 1만원, 그 다음에 2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 13만원, 21만원, 34만원, 55만원, 89만원이에요. 이게 제가 현재 베팅하고 있는 시스템 베팅입니다. 18번 적중했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었고요. 만원 베팅으로 다시 초기화해서 베팅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익을 얻었으면요. 다시 초기화하시면 돼요. 처음 베팅으로. 그러니까 뭐 천원 베팅 하셨으면 다시 천원으로 내려서 베팅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스피도 돌아갔고요. 온라인의 장점은 게임이 빠르다. 그거 하나 진짜 장점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로그인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강원랜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원 베팅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제가 최고 가까운 카지노를 가려면 2시간 반이에요. 운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아니면 이제 뭐 운전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하고 막 13시간씩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어쩔 때는 매력인 거예요. 운전하면서 저는 절대 밤에 운전 안 합니다. 운전은 낮에. 바깥세상을 보면서. 밤에는 자고. 그게 국룰이에요. 저한테는. 밤에는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밤에는 쉬시고요. 꼭 햇빛이 있을 때 운전하세요. 안전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밤에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그렇죠. 야생동물들도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고 날 수 있는 황들도 있고요. 4번이 나왔고. 옆에 21번 있었는데. 오케이. 또 참을성을 갖고. 3만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좀 하다가 만약에 리스크가 찾아왔다 하면 쉴 거예요.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실 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1타 강사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룰렛, 블락잭, 바카라. 이렇게 새로운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로 안 돼. 29번 큰 번호가 나왔죠.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5만원 베팅으로. 오케이. 5만원까지는 내가 간다. 이렇게 한번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고요. 여기에서 부러지면 이제 저는 기다릴 거예요. 기다립니다. 물론 다음에 또 바로 세컨더전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모르겠어요. 느낌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0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제로. 31번.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쉴게요. 이게 몰려 나오거든요. 몰려 나올 때 이제 이 세컨더전이 몰려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딱 탈게요. 이 다음 베팅은요. 8만원 베팅입니다. 저는. 기다렸다가 챈스를 볼게요. 어차피 한번 볼게요. 리스크가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갔어야 되네. 오케이. 이제 몰려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더 쉴게요. 이게 장점이요.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이럴 때는 또 장점일 수도 있죠. 한번 안 쉬었으면 무조건 세컨더슨에 맞았죠. 19번이. 이렇게 좀 지켜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드머니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4번이 나왔죠. 안 가길 잘했네요. 이렇게 4번 한번 피해볼게요. 베팅 안 합니다. 이연니는 약간 안젤리나 졸리처럼 입술을 많이 튕겨놓으셨네. 자연적인 얼굴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윤곽이 굉장히 뚜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징그러워요. 미안하지만. 외모 같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외모?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오케이. 9번 나왔죠. 이번에는 8만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한번 쉬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쉬지 말고 들어갔으면 무조건 적중했던 거죠. 19번에서? 그죠? 좀 아쉽긴 하네요. 오케이. 또 다시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게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요. 또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작은 번호들이 몰려나오는 시간이라.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5번. 이렇게 35번이 나왔고요. 13만원 배팅으로 이어갈게요. 이렇게. 이번에 못 먹어 한번 또 쉽니다. 쉬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스팬 돌아가고 있고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도록. 가끔은요. 이 룰렛한테 그러는 거예요. 살려줘 제발. 이번에 살려줘 살려줘. 간절히 바라는 거죠. 살려줘.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안 살려주네. 이렇게 한번 쉽게요. 지금 현재는 스몰번호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저 8만원에서 19번에 맞췄어야 되네. 21만원 배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돌아가고 제발 이번에 한번 와라. 막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죠. 여러분 하다보면 뭐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3번. 이렇게 적중을 못 시켰고요. 한번 쉬어야 되겠다. 지금 세컨드 다진이 나온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번에 스몰로 옮겨야 되나? 여기 같아요. 제 생각엔 이번에. 퍼스트 다진. 옮겨도 돼요. 여러분 하다가 느낌이 그럴 것 같으면 퍼스트 다진으로 옮기시는 거죠. 현재 10분 지나고 있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아 미들이 왔네. 17번이 왔어요. 세컨드 다진이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쩔 때는 쉬지 않고 갔을 때 적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쩔 때는 쉬어서 리스크를 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할라 앳죠, 보이. 이렇게 해서 위험 상황을 리스크를 넘겼습니다. 21번. 다시 만원 베팅으로 내려가죠. 한 15만원 정도 16만원 정도 지금 수익을 얻고 있고요. 한 방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 이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쉬지 않고 가는 게 맞네요. 맞았네요. 23번. 이제 또 몰려 나오죠? 이런 거예요. 바로 안 나오다가 또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았던 방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안 나왔을 때 계속 가면은 리스크 상황이 또 오니까 리스크가 이렇게 세컨닷은 만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피도 돌아가고 있고요. 제로 안 돼 26도 안 돼 이렇게 다시 만원으로 베팅 들어갈 거예요. 뭐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금액이죠. 두 번째 레벨이에요. 레벨 또 2단계 만원 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요. 지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이 보유 잔액을 보면요. 따고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한 군데만 베팅을 하기 때문에 만원을 가서 3만원을 주잖아요. 35번 미적중이고요. 이번에는 2만원 베팅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거든요. 확률상 3번에 한 번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10번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핵심은 리스크가 올 땐요. 딱 보여요. 눈에 4, 5단계가 부러지는 거죠. 그게 리스크죠. 아이고 24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괜찮고요. 이게 스몰로 한 번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없어. 여기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3만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 슈어마이크로 마이크를 바꿨는데요. 제 목소리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예전부터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구입할까 말까 목소리가 뭔 상관이야 이랬죠.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긴 되네요. 3만원 베팅해서 부러졌고요. 이번에는 한 번 그냥 계속 한 번 가볼게요. 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한 번만 먹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잠시 시간 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를 자주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소통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5만원 세컨더슨 베팅으로 들어가요. 쉬지 않고 한 번만 먹으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7번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8만원 베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쉬어야 되나?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33... 손 바뀌면 위험해지는데 쉬어야겠다. 이번에는 못 먹으면 쉬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손이 바뀌면 또 세컨더슨으로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번 안 왔냐면요. 23번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안 왔죠. 얘가 또 다섯 번을 또 찍을 수 있어요. 손이 바뀐 여자가. 그래서 바뀌게 되면 쉬어야 돼요. 이번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적중 못하면 한 두세 판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953만 4천원에서 22만원 수익 얻고요. 영상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세션도 수익을 얻고 퇴근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한 하루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션을 한 15분 세션에서 30분 세션을 하루에 3번, 4번 정도 시간이 허락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계산 되시죠?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정확한 수익은 모두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나오지만 큰 수익은 그래도 짭짤하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